안녕하세요. 오늘 대전시민천문대 1245회 별음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 학생들이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악을 전공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저희가 일부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1학년 송지아 양이 준비한 창작 동요 친구가 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정채빈 양이 준비한 이태리 가곡 스피아제 아마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하기 친구 얘기 들어 주긴 두 번째 세 번째에 진심으로 맞장구치기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그래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맞아 맞아 진심으로 무난하다 보면 정말 정말 내 친구가 된 거 같은 느낌이 가다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랄랄랄랄라 한 걸음 랄랄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 이에요 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그래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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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정말 내 친구가 된 거 같은 느낌이 가다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랄랄랄랄라 한 걸음 랄랄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 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 이에요 고맙습니다 갈라 thank you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ove si bagna erbe in cui passare piante poi piato use a un cuore amante dite voi che fai il mio ben dite voi che fai il mio ben chiari fondi prosci e letti spiace amate ove si bagna ove si mira ove si aggira dite voi che fai il mio ben dite voi che fai il mio ben ove si in ove si 3일 후 다음 주 화요일은 명왕성에게는 평생 기억될 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 8월 24일은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행성으로 불리게 되며 우리가 공부해왔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로 바뀐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명왕성 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 또한 행성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며 다른 행성에게도 긴장감을 안겨주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명왕성이 어떠한 이유로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왕성은 지금 저기 태양계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끝에 명왕성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불릴 때는 행성이 조금 다른 의미를 지금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옛날에 행성이라는 것은 갈 행자에 별 성자를 써서 이름 그대로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도 별들은 사진처럼 별들은 다 자기 자리에 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 점들 이게 다 행성입니다. 행성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행성이 움직이는 밤하늘에 이렇게 움직이는 별을 보고 저런 애들을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게 행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어붙인 사진이고요. 명왕성 또한 밤하늘에서 관측하게 된다면은 이제 행성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한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별들 말고 이제 움직이는 별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왕성 또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행성으로 불리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관측 기술이 발전하고 명왕성의 크기를 알게 되면서 많은 다양한 논란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명왕성은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왕성은 우리 지구 옆에 있는 위성인 달보다도 크기가 작았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지구는 행성이라고 불렸고요. 지구 옆에 돌고 있는 이 조그만 이런 천체는 이제 위성이라고 불렸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저 이제 행성을 천체를 명왕성인 천체를 행성이라고 불려서 이제 혼란이 생겼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행성은 이제 그냥 움직이는 별들을 모두 행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명왕성이 처음 발견된 이후로 수많은 천체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겼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관측을 하다 보면서 여기 이제 명왕성이 있고 옆에 카론이라고 불리는 명왕성의 위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위성과 명왕성의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달이 지구를 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 카론과 명왕성 같은 경우는 이 위성인 카론이 명왕성을 돈다기보다는 명왕성과 카론이 서로를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위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소행성들이 관측되었는 데다가 이것보다 명왕성보다도 훨씬 커다란 천체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많은 순환을 겪은 명왕성이 2006년 8월 24일에 행성의 지위를 잃고 명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행성의 정의가 행성의 정의가 조금 뚜렷해졌는데요. 이제 행성의 정의 어떤 애들을 행성이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성은 명왕성이 쫓겨나면서 이제 정립이 됐는데요. 지금 태양 주변의 원들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태양계 행성이라고 불리는 수금지어 목토천의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는 궤도인데 첫 번째 행성의 조건으로는 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는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가 커서 공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는 동그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행성이라고 불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조그만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보통 소행성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의 동그란 공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행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명왕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동그란 공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는데요. 이 명왕성이 행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행성, 명왕성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행성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 내에서 얘가 이제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명왕성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제 카론과 크기가 너무나도 비슷해서 이 명왕성이 그 궤도의 대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왕성이 행성으로 제외되었고요. 이제 외행성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이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행성이란 것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이 행성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에 있는 수많은 천체들에는 이제 분류하기 애매한 천체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천체들이 더 발견이 되면은 이 명왕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그 여덟 개 행성 중에 또다시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관측을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은 그때 결정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2부 별자리 설명은 마치고요. 그러면 이어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불러드릴 곡은 총 3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소프라노 송지아 양이 준비한 뮤지컬 애니에 나오는 투머로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소프라노 정채빈 양이 불러드릴 이태리 가곡 알마델꼬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저 정호석, 테너 정호석과 소프라노 노선우님이 함께 부를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투나잇 불러드리고 오늘 연주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가 떠요 내일의 아름다운 희망을 꿈꿔요 간절히 오 생각해요 내일의 뜨신 걱정 사라질 거예요 모두 다 내가 울적하고 외로울 때에 나는 아는 양의 힘과 외쳐 오 해가 떠요 내일의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오 현자야 숨 말아 숨 말아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내가 울적하고 외로울 때에 나는 아는 양의 힘과 외쳐 내가 울적하고 외로울 때에 나는 아는 양의 힘과 외쳐 오 해가 떠요 오 해가 떠요 내일의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현자야 투모로우 투모로우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회사 투모로우 투모로우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투모로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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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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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